살다 보면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하루종일 머릿속을 맴돌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날 브래드에겐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죠 이 친구가 바로 크리스 브래드와 함께 비영리단체에서 오래 일한 부하직원인데 그가 퇴사 선언을 하면서 남긴 말들이 40대 중년 브래드의 인생을 변환간 신후 대기 상태로 만들었죠 크리스의 말을 듣는 순간 브래드는 소신과 이상으로 읽어온 자신의 삶이 일시에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굴욕감은 그를 비교의 늪으로 빠뜨렸죠 불면의 밤을 수놓은 SNS 인싸들의 화려한 일상 지금 브래드의 솔직한 심정은 간밤의 열폭감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예정대로 아들 트로이와 함께 캠퍼스 투어를 떠나는 브래드 그런데 안 그래도 불편한 브래드의 마음이 여행 시작부터 단단히 꼬여버렸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철도나 비행기 좌석 등급의 기본석 말의 기본 이제 가장 불편하고 저렴한 좌석이죠 브래드는 이 이코노미 좌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는 것만 같아 괜히 더 심통이 났습니다 만약 저 얘기가 이코노미에 같이 탄다면 그래서 브래드는 자 이제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좌석의 등급과 함께 무너진 자존감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타이밍 뭐 비록 감정에 의한 충동 구매지만 이럴 때 기분 한 번 내는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카운터 펀치에 맥없이 쓰러진 브래드 하필이면 아들 앞에서 아빠 체면이 말이 아니죠 브래드는 또다시 열등감을 티켓으로 내면 깊숙한 곳을 여행합니다 이번에도 브래드는 행복한 일상만이 기록된 타인의 공간을 엿보며 스스로를 불행의 숲 한가운데 떨어뜨렸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시작된 의식의 흐름 그의 생각은 더 찌질한 방향으로 흘렀는다 내 thoughts turned to Melanie I love Melanie's idealism but maybe that idealism prevented me from ever selling out Diane Fisher's famous in her own right she and Craig competed with each other pushing each other to succeed Jason Hatfield married a woman who had money of her own gave him entree and status 어제부터 오늘까지 브래드의 날씨는 매우 흐림 누군가 툭하고 건드리면 왈칵 눈물비가 쏟아질지도 모를 상황이죠 그런다 우중충했던 브래드의 날씨가 맑게 개는 순간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행복감입니다 브래드는 이번에 행복감을 티켓으로 설레바로 상상 기차에 올랐습니다 잘 키운 아들이 가져다줄 삶의 만족감 그 정도의 기본이라면 잘나가는 친구들을 압도할 수 있을까? 브래드의 상상 기차는 또 엉뚱한 곳을 향했죠 하지만 다음 날 면접 일지를 착각한 아들을 위해 브래드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브래드의 상상 Well, how you doing, man? What's up? How's life? Oh, life is good, man. It's fucking excellent You're like living the dream Although I'm not really retired, I put some money into this little beach bar here And just blew up So that's keeping me pretty busy Wow, that sounds great Got these two beautiful wahine 음, 이 얘기랑 좀 같이 들어볼까? 브래드만 초대받지 못한 닉의 결혼식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 자리에 브래드만 빠졌다는 게 팩트 잘난 아들 덕분에 붕 떴던 기분은 식혜 밥알처럼 도로 가라앉았죠 아들의 면집을 도와준 크레이그와의 저녁 약속 여기서 브래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도대체 브래드는 무엇을 위한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했던 걸까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는 주인공 브래드의 의식과 감정을 따라가는 심리 드라마이자 40대 중년산의 성장 드라마입니다 매우 솔직하고 유쾌한 연출이 인상적인 작품인데 제가 이 작품에 끌렸던 첫 번째 이유는 주인공 브래드의 나이였습니다 작중에서 브래드는 브로그를 넘어 지천명을 앞두고 있는 47세의 어른 새로운 횟수만으로도 자연이 취득한 인생의 노하우가 거의 만렙일 것 같은데 그런 어른 역시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게 인간적이고 매력적이었죠 영원의 노릇이 브래드에게 집중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심리가 때와 장소 만나는 사람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내죠 이를 위해 감독은 누구나 현실에서 한 번쯤 겪어봤음직한 보편적인 상황들을 설정해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브래드가 SNS로 잘나가는 친구들의 근황을 살피며 열등감과 우울감에 젖어드는 장면 아들의 대학 면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나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부탁하는 장면 등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소환하는 생활 에피소드가 영화에 자연스럽게 담겨있어 마치 내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친숙함마저 느껴지죠 크레이그와의 저녁 약속을 파하고 숙소로 돌아온 브래드 생각이 많아진 그에게 아들이 슬쩍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는 브래드라는 인물의 내면 여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챙겨볼 수 있는 힐링 영화입니다 혹시 지금 브래드처럼 비교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이 영화를 통해 잠시라도 구원받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무려 한 달만의 영상을 올린 죄인 리드무비였습니다 죄송합니다